뭐야? 저쪽이야? 아빠가 집에 데려온 그 순간부터 전 위대한 모험가가 될 그날을 쭉 기다려왔어요 아빠처럼요 오늘의 시험 참가자 중 결승선에 도달한 얘기는 왜 나만 이렇게 별나게 생긴 거야? 우리가 지닌 서로 다른 면들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하죠 그래 이거야! 옛날 전설을 읽어볼게요 역대 가장 위대하다는 미지의 분불은 모르겠는데요 어둠의 햄스터를 모시는 신전에 들어가려는 자 먼저 세 가지 죽음의 시험을 통과 왜 매번 세 가지일까요? 왜 두 가지 시험으로는 안 되냐고요? 조심해! 크로큘레! 아하하하하하 아 설! 또야! 역시 우린 잘 들었다니까 난 모험이 시험 그런데 아니요 쉽지 않음 그댄이 마을을 sensors 하하하하 도저히는 안정